출가와 관련한 궁금증과 고민을 해소시켜줄 조계종의 출가상담사로 여옥스님과 해원스님이 새로 위촉됐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스님은 어제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여옥스님과 해원스님에게 출가상담사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진우스님은 격려사에서 출가를 결심한 분들이 발걸음을 되돌리지 않고 출가 결심을 굳히기까지는 스님들이 그분들을 잘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처님 정신에 입각해 성불로 이끄는 게 보살행과 자비행이기 때문에 스님들은 더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여옥스님은 출가한 선배로서 자세히 잘 알려주겠다고 각오를 밝혔고 해원스님은 출가에 관심 있어 사찰을 찾는 분들이 꽤 많다며 출가가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여옥스님은 심리상담사 1급, 가족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현재 불국사 출가지도법사로 활동 중입니다. 해원스님은 중앙승가대학원을 졸업한 뒤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 청소년 멘토 등으로 활동한 경력으로 현재 조계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